이게 몇 계단 하올라 나 아 뭔가 좋아 아쉽긴 하다 아 이거 다 풀어야 되나? 아 이거 혼이 많이 가는데 헐마 메카닝을 다시 하겄어 그것도 부계정인데 아 이거 내가 코인을 얼마든 썼더라 한 1500개 쟁탭업은 한 것 같은데 아 렐벨을 보상으로 받은 거구나 어지리 강화를 해서 코 분해를 하는 거지 아 레벨을 보상으로 받은 거구나 어 2만개 나왔다 아 안 하겠지? 설마 하겠어 설마 하겠어 안 하겠지 아 부계정 메카책 설마 하겠네 안 하겠지 다 분해해 버렸다 아 25렙짜리가 한 1000개 주네 어 나빼다 636에 좋구요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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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쉽긴 우리 미카노 아 아